여행을 달라고 하면 재밌게 놀아야 되고 얻어와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즐거운 여행을 제대로 보여주겠습니다 시원 오빠 안녕 지금 어떻게 된 거야? 플랭카드 다 바뀌고 아니에요 이제 내 자리예요 무슨 소리야 내 자리인데 플랭거리면 플랭을 다 짜야 되는데 꽉은 짤 거예요 제 위주도 오키라로 떠납니다 야, 안 돼 야, 임대가 앞으로 진짜 진짜 왜 울어요? 왜 그래? 울어? 야, 왜 울어? 야, 어머, 어머 야, 또 기사 뜨겠다, 성인 형 또 아, 나 손 맡겨 cer comme 오 오 예 왠의 WordPres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